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6월인가요?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글 금속활자 발견됐다 하는 뉴스 있었는데 이게 벌써 보존 처리를 거쳐서 다음 달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빈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원형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금속활자이고요. 세계의 금속활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어떤 성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계사가 다시 쓰여져야 되잖아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사실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죠. 연도가 살짝 겹치는데 어쨌든 구텐베르크 활자로 찍은 어떤 인쇄물은 남아있지만 그 활자는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가빈자 같은 경우는 활자와 그 활자로 찍은 책이 같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역사적 의미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긴 그렇습니다만 이게 쏘도비에 나가면 벌써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원본의 활자와 그걸로 찍은 책이 있는 것과.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여러 복제품 중에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것과는 다른 거니까요. 제가 좀 이렇게 천박하게 이야기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발굴에 문제가 있는 게 발굴 기술, 보존 기술 이런 게 정말 없어서 해외에서 기술을 배우거나 해외 기술자들이 와서 이걸 발굴하거나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조심스럽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딱 떠올릴 때 아차 싶은 발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1년에 있었던 무령왕릉 발굴이 될 것 같은데요. 무령왕릉. 벌써 50년이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 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올해 그런 행사가 많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삼국사기의 무령왕릉의 주인공인 무령왕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게 서기 52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50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공주 일대에서 무령왕, 백제 관련된 여러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 한번 내놔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럼 일단 이 무령왕은 어떤 왕이었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이제 웅진 백제 시기에 대표적인 임금님인데요. 사실은 그 출생 관련된 자료들은 한국 쪽 기록과 일본 쪽 기록이 조금 엇갈립니다. 그래서 한국 쪽 기록에는 동성왕의 아들로 나오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동성왕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다음 왕이긴 하지만. 그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복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성왕과 무령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동성왕은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백제 와서 왕이 됐고 무령왕은 태어나기 자체를 일본에서 태어나서 다시 백제로 와서 자라서 왕이 된 그러니까 일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백제의 왕족들이 일본 쪽으로 많이 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력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동성왕이 나중에 왕위에 올라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귀족과의 어떤 알력 속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복수하고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주변과의 어떤 관계를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내부의 어떤 백제 왕족의 어떤 중심 세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21년에 다시 백제가 강국이 되었다. 그런 어떤 힘을 바탕으로 그 아들이 성왕 때 백제 부흥을 위해서 사비천도를 단행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만들었던 중흥군주라는 평가를 받는 인무입니다.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고구려를 이야기하면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무료왕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털을 닦아준 건 소수림왕인데 어떻게 보면 소수림왕과 더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백제사 연구는 무료왕릉 발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왕릉에서 나온 유물 외에 백제 역사를 입증할 유물이 많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고대 역사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 어려운 점이 사료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만 하더라도 신라 쪽 기사는 많은 데 비해서 고구려 백제, 특히 백제 기사는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고하게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왕과 귀족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고구려나 백제 무덤의 특징을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서 입구가 있고 무덤 방이 있는 형태의 무덤인데 이 무덤들이 독을 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단순하네요. 입구를 들어가면 그냥 방이 있다. 그렇습니다. 독을 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한 1만 기 이상의 고구려 백제의 옛 귀족, 왕족의 무덤들이 전부 독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을 당하지 않은 무덤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우연한 기회로 독을 당하지 않았던 무령왕릉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기록 속에 남아있지 않았던 백제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령왕릉 발굴 전과 발굴 이후의 백제 역사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군요. 이 백제의 어떤 고분 양식 자체가 독을하기가 좀 쉬운 형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제나 고구려보다 굉장히 많은 어떤 도굴이 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발굴 과정 좀 알려주시죠. 앞서서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 소장님 대학교 때 은사님께서 발굴 과정에 참여를 하셨었다고요. 막내로 참여를 하셨는데 정년 퇴임을 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71년에 이 무령왕릉 발굴은 어마어마한 당시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문화사건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사건의 이면에는 조금은 안타까운 졸속 발굴이라는 비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것도 우연이었는데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이 무령왕을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무령왕릉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왕릉의 위치가 좀 애매한 공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 이 지역을 관장하던 김영배 관장님이 여기서 물기를 내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고 몇 개를 찾아보니까 무덤의 흔적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서울에 급하게 연락을 해서 당시 국립박물관장이었던 김원령 박사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태까지 발굴되지 않은, 도굴되지 않은 백제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혼잡해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발굴단이 도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발굴에 ABC가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뭔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김원령 박사님 이때 실수를 해버립니다. 어떤 실수죠?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아니 근데 대개 이런 거는 이렇게 붓 같은 거를 이렇게 무슨 먼지 쓸듯이 그걸 이렇게 털어내면서 거의 뭐 몇 달, 몇 년 동안 하는 발굴도 있고 이런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굴과 도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기록을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차근차근해야 되는데 결국은 주변의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만 하루 만에 발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릉을 하루 만에 발굴을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굴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후대의 평가, 당대의 평가들이 굉장히 야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김원령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가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다. 내가 국가에 큰 죄를 졌다. 발굴을 통해서 무령왕과 무령왕릉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분명히 우리는 제공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을 놓쳤을 거다. 죄송하다라는 어떤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걸 타산지석 삼아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신라 고분 발굴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당시로서의 또 그럴만한 또 사정이 있었겠죠. 앞서서 이제 무령왕릉의 발굴 과정 들려주셨는데 그 안에서 나온 유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수천 점의 유물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그걸 계량화시켜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보로 지정된 것만 12개. 국보가 12개가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 국보 총 숫자가 300개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에 해당하는 국보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 63년 정도의 웅진 시기, 더 나아가서 백제 시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여기서 확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왕릉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령왕과 왕비의 내력을 적은 지석입니다. 일종의 묘비인데 그걸 예전에는 밖에 세우지 않고 안에 넣었거든요. 무덤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을 발굴했는데 이게 누구의 무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을 확인했고 더 나아가서 이게 삼국사기 기록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 또 삼국사기에 대한 신뢰도가 또 굉장히 높아지는 높아지고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보로 지정된 유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왕과 왕비의 관으로 썼던 나문데요. 이 나무가 일본에서 넘어온 나무입니다. 금송이라고 해서. 아...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네. 그렇다면 당시 무령왕뿐만 아니라 그 상주였던 성왕조차도 일본과 굉장히 교류가 많았다는 것들을 이 유물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당시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한편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정도가 나왔으면 일본이 자꾸 독도가 12원인데 우리는 그냥 일본 본토도 우리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까? 그러진 마세요. 죄송합니다. 무덤 자체에 특이한 점 없었습니까? 무덤이 이제 또 굉장히 특별하죠. 우리나라 무덤은 보통 이제 돌로 쌌는데 이 무덤은 벽돌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벽돌이 중국 남조 양나라의 양식을 따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남경, 중국의 난징에 가면 어떤 벽돌과 관련된 무덤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나라에는 백제의 어떤 사신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도 남아있어서 또 역시 백제가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완성을 해보면 백제가 중심에 있고 중국과 일본의 교류의 허브가 됐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는 한편으로는 육지에 있는 대륙 국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다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여러 것들의 어떤 정보를 취득했던 해양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유물 이상으로 그 시대의 어떤 판세가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통일만 되면 유럽까지 기차로 갈 수 있는 대륙의 끝이 바로 우리나라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섬나라인 일본과 연결 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허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백제가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대륙과 섬을 연결시키는 어떤 허브의 역할을 아주 절묘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제가 스스로 강국이 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던 거죠.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맞아서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 지금 최초로 전체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고 또 이 전시가 가지는 의미가 또 남다르겠죠? 네.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이 전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는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정비되어 있었던 유물만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과 다르게 현장에서 발견된 5천 점이 넘는 모든 유물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작전이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진품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부분들은 71년의 발굴 과정에서 사실은 제대로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놓쳤는데 지난 50년 동안 사실은 많은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선배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동 신발이 있었는데 그때는 뒤축이 다 헐은 상태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조각 하나하나를 다 이어붙여서 지금 금동 신발의 완형을 만들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왕과 왕비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금속 장식이 있었는데 그 금속 장식을 더불어 붙여서 아니면 붙이지 못하면 그 옆에 나열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50년 동안 조금 더 발전했던 어떤 고고학적인 또는 역사적인 어떤 성과들을 이 전시에서 보완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하면 무령왕의 역사가 첫 번째 역사, 원 역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령왕능을 발굴했던 역사가 두 번째 역사가 되는데. 메타 역사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령왕능을 발굴하면서 나타났던 실수나 아니면 거기에서 찾아내지 못한 정보를 또 50년 동안 추가한 것이 또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이 무령왕능 전시, 50주년 기념하는 전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러네요. 2021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령왕능이 가진 백제의 역사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발굴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근현대사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보완해가는 것도 또 역사이기도 하죠. 만들어 나가는 역사이기도 하다.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 하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역사 데자뷰. 오늘은 발굴 50주년을 맞은 무령왕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